반갑습니다.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입니다. 2022학년도 개정판 EBS 뉴 수능 스타트 영어 영역 대비 유닛 25 내용 일치 불일치 예제 1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업은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에서 최소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. 그래서 수업 진행이 다소 빠를 수가 있으니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무료 자료로 업로드 시켜놓은 한 줄 해석을 먼저 읽어보시고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.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석 노트 이 부분과 우리 워크북 3종 파일도 같이 구매할 수 있는 리크를 남겨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유닛 25 짐 라인 놀이기구가 소조였고요. 짐 라인 플레이 머신에리 먹지로 만들어봤습니다. 시작은 플라잉 이글 짐 라인 라이드 제목이죠. 자 그래서 짐 라인이라는 걸 우리 이렇게 줄 타고 가는 거 저도 이거 한번 해봤는데 죽을버렸어요. 밑에 보면 한 80m, 200m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. 자 그러면 소울 해라 명령문이죠. 명령문의 주원은 항상 유, 조 동사인 머스트 헤프트 슈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동사원형. 소울 날아라. 자 뚜루 통과했었죠. 트리탑 하면 나무 꼭대기인데 오블 위에죠. 로스트 포레스트에 이름도 멋있네 맞죠? 잃어버린 숲이래요. 자 온아워 드릴링. 자 우리의 신나는 플라잉 이글 짐 라인에. 그래서 이글이에요. 독수리처럼. 자 그래서 필드 명령문으로 느껴라. 뜨리 흥분감인데 오브 플라잉. 전체사 뒤에 명사를 빌어라니까. 전체사의 목적으로 동명사. 자 필라이크 뭐뭇처럼 느끼지. 아니 플라잉 라이크 뭐뭇처럼 날라죠. 이글처럼 독수리처럼. 그래서 제 이름이 이글 짐 라인. 자 그 다음 에이지 리퀴먼트. 나이 요구사항은 13세나 혹은 그 이상. 자 프라이스 가격은 20파운드. 그리고 짐 라인 길이는 500미터 S 붙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듀레이션 기간은 30분인데 인클로딩 안전교육 포함해서 하면은 실제로 타는 건 몇 분이 된단 말이에요 여튼 제한 규정은 사람인데 백 허리에요 허리 문제나 혹은 심각한 심장 질병 심장밥이 와서 죽을까봐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체중은 125 이상은 안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리스트릭션이니까 그 다음 키는 언덜이니까 120cm 아래는 안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는 do not take responsibility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for lost valuable 잃어버린 기준품에 그러니까 이거 탈 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고 타라고 자 그 다음 no advance 여기가 답이었죠 자 그러면 사전 예약은 no니까 요구되지 않아요 안 necessary 제발 방문해 우리의 웹사이트를 at www.flyingeaglezip.co.uk 자 for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지만 그래서 완성을 목표로 하니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소재 짚라인 놀이기구 짚라인 플레임 머시네리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25강 예제 2번 또 생략되고 동사원형 2번 유지하는지 정비하는지 너의 자전거를 자 그래서 너 스스로 강조요법 자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오픈 열려요 누구든지 어른이면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do는 강조요법으로 쓸데없이 들어갔죠 우리 정말로 필요한데 적어도 5명의 참가가 작아 더 투홀든에서 열기 위하여 부사에 먹죠 그래서 왜 열기 위해서 부사 먹죠 자 수업을 자 클래스 타임은 월요일마다 6시 30분 오후에 9시까지 자 이것은 4주에 자 핸드온은 직접 실습으로 해보는 클래스이고 비용이 80달러인데 자 사전 등록이 요구된 거에요 여기가 답이었죠 우리 그래서 일치 문제였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 문제 읽을 때 일치하는 것은 혹은 불일치하는 것은 이거 잘 읽거에요 이제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클래스 스케줄은 첫번째는 자전거 파트 부분과 툴즈 도구들을 배우고 두번째는 자전거 안전교육 그 다음 체크 확인 안전점검이죠 그냥 세번째 주가 케이블과 브레이크 네번째 주가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요 자 우리는 제공하지는 않아요 뭐를 자전거를 수업을 위해서 니꺼 두고 오란 말이죠 브링 해라 이거 나오죠 너 자신의 자전거를 자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한번 연락해라 자 우리에게 add 이 번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그래서 자전거 수리 교실 그래서 바이시클 리펠 클라스룸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1번 나비 전시회 그래서 버터플라이 엑시비션 자 버터플라이 어드벤처 그러면 나비를 뭐 찾는 모음이겠죠 add 도스는 보타니크 갈들에서 식물원에서 그러면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4월 24일날 join us 해라 명령문 참여해라 우리에게 little ones 그러면 너의 little ones는 아이들과 함께 for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위해서 surrounded 되어진이죠 둘러싸인 채로 수백 개 프리 플라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들과 together 함께 우리는 will head 가 동사에요 머리를 들이밀다 향하다 향할 것인데 to 이름은 뭐에요 볼돈 metro station 지하철역에 to begin 하기 위해서겠죠 부사 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 모음을 원선이 약간 if절 느낌 한번 뭐뭐하면이죠 한번 보타니컬 갈든에 가면 그 다음에 이 식물원에 가면 우리는 will explore 탐험할 것이에요 온실을 자 그 다음에 엔딩 하면서 오면은 실제로 이 투어가 끝나는데 본연의 성질이니까 능동으로 잡아요 버터플라이 전시회와 함께 자 그 다음 자 9시 오전에 만나라 thus 커뮤니티센터 이게 답이었죠 일치 문제 여기서 만나자 커뮤니티센터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나왔을 거에요 아마 그 다음 10시 30분 오전 만나라 직접적으로 보타니카 갈든에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은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가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직접적으로 오든가 자 가져와라 점심 식사를 투 잇 먹을 형용서법 대여름 그래서 보타니카 갈든에서 자 비용은 공짜인데 땡스도 덕분이죠 너의 펀드레이징 덕분에 뭐 기금 마련 모금 행사 했는가 봐요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제발 연락해 엘라 테일러에게 자 에드 2번호에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자 그래서 소재는 나비 전시회 일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 엑시비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유닛 25의 마지막 엑서사이즈 2번 개 먹이통 그래서 독 피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앤 슬로우 독 피드를 자 그러면 똑똑하고 느린 개 피더에요 개 삐다 개 밥 주는 통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보면은 우리가 애완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자동으로 물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뭐 고양이 뭐 보면은 화장실 자동으로 청소되는 것까지 200만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런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앤 슬로우 독 피더는 일림이 되게 길죠 맞죠 It's fun 재미있고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인 먹이통이에요 개를 위한 자 그 다음 대수는 주격이죠 자 이 먹이통이 바로 은느니가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단수죠 단수니까 단수동사 헬프 준사약동사에 다시 동사원형 자 도와줘요 유지하는데 개들을 건강한 몸무게로 와 이거 몸무게까지 조절해줘요 자 어떻게 이게 작용하니 월크는 작동하다듯 자 개들은 냄새를 맡아요 음식을 그리고 작동시켜요 음식 배출을 자 드럼 메케니즘 장치를 드럼송으로 돼 장치를 자 예전에 시간절로써 드럼이 돌 때 자 그 음식은 배출되어지는데 작은 양으로 여러분들은 뭐 많이 먹는거 아닌가 자 플라워 패턴도 되어진 자 그러면 꽃무늬로 되어진 그릇이 도와요 개들이 먹는데 at slow pace에요 어 천천한 속도 이해가 안가봤죠 자 그럼 이렇게 프리벤팅 하면서 이 꽃무늬가 막아주면서의 분사구조인데 능동으로 잡았어요 본연의 성질 오버리팅은 여기가 답이었죠 일치 꽃무늬로 보면 개들이 덜 먹는가봐요 뭐지 이거 자 그러면 제품 설명 자 재료는 이중으로 되어진 non-talks이니까 무덕성의 플라스틱으로 됐고 사이즈는 32cm x 25cm 바닥 높이가 조절 가능한데 21에서 28cm까지 색깔은 녹색이구요 자 수첩을 적절하는데 개인데 어떤 사이즈의 개든 다 적절하다 야 이거 뭐 개가 꽃무늬 때문에 덜 먹는다는 뭐지 어디서 과학적으로 나온건가 자 여튼 개먹이통 자 여기서 덕피더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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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